에? 좀 더 맞다 한듯이 나니까 와르코트 시내니시다키도 크리코가 멋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꺼풀의 크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크리코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바로 아재게이그 사뭇이야 이분은 아재게이그가 아루까나 다자레 한국어는 아재게이그 소리가 아저씨 플러스 개그잖아 일본어는 다자레 다자레 왜? 좀 말해 일본의 아재게이그 한국의 아재게이그 먹어도 재밌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좀 어려워 단어를 먼저 알아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미 둘은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1년중에 뱀과 벌이 없는 달은 2개가 되기 때문에 2개가 되기 때문에 음료수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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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왜? 그냥 정답은 11월입니다 노벤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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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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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그리콘의 눈이 하에でした 하에でした 에? 잠시만요 내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콘은 하에でした 하에でした 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놀랍니까 아 이거 재밌어요 뇌 뇌? 뇌? 뇌 뇌 하에 근데 쿠리콘이 그렇게 많네? 아버지가 이상한 아이바스 아이바스 콜라! 김용식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술은 무엇입니까? 하이볼! 잠시만, 소리가 아재기가 없잖아 진짜 혼문이잖아 니끼잖아 니끼 뭐? 쿠리콘의 입술 쿠리콘이 매일 입는 티는? 이거 진짜 좋아 뭐?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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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킹방믹신 네즈미가 학교에 있는 학교는? 가구시마 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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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오카 중학교 학교 맞아 네즈미가 츄츄 네즈미가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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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여기야 이것만blem Course 뭐 더 세상만함 ==== 처음에도 가장 좋으신 감사 responsibilities 하다 그 취향 threat 김경식 그건 망했다고 언절미가nam icus crack 뭐 単語를 모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勉強이도 될 것 같아요 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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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신과 Kureko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가 무엇인가요? I love you! バナナ 우유인 줄 알았는데 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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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速이!